최상급입니다. 음 최상급 많이 들어보셨죠? 그니까 어쨌든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하듯이 중국어 약간 과장의 언어라고도 하잖아요? 아닌가? 어쨌든 정도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최상급을 써주면 좋아요. 그러니까 그냥 뭐 아주 좋아할 걸 이보다도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거죠.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. 그쵸? 오늘 날씨 더럽게 춥다. 이런 편 쓰고 싶으면 마침표 땡 찍지 마시고 뒤에 뭘 붙여요? 그렇습니다. 오늘의 꿀팁은 뭐냐? 다시 한 번 뭐 뭐. 그러니까 셔머 셔머 더. 부능 쩔. 셔머 셔머 러. 이보다 더 뭐 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. 뭐 비싸다 많이 들어보셨죠? 고이 더 부능 쩔. 고이 더 부능 쩔. 고이 더 부능 쩔. 고이 더 부능 쩔. 고이 러. 싸다 그러면. 편이 더 부능 쩔. 편이 러. 이렇게 쓰면 되고요. 아름답다 그러면. 매이 더 부능 쩔. 매이 러.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. 지금 우리가 중국어 꿀팁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꿀팁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알아듣는 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요. 근데 말하기라는 거는 내가 작정을 해야 돼요. 이런 표현을 써야 되겠다. 어필을 해야 되겠다. 특히 시험은 그렇겠죠. 시험장에 가서 나는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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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팁.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는 이 꿀팁을 잘 기억을 했다가 시험장에 가서 작정을 하고 써먹어야 됩니다. 아시겠죠?